이거 봐 있지 어때? 뇌서플? 빰 빰 빰 오늘 경쟁전 할까? 손 안 풀고 가야 되겠지? 렛츠고! 안녕 친구들 오늘 낙하산 화려한게 내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낙하산 너무 좋은거야 두명 아 너 이쪽으로 오지마 하필 주화진 스카 오호! 내가 이겼어 이..이겼는데 이게 이긴거 맞냐? 이게 바로 스카 와 오늘 스카 써야겠는걸? 스카 아니면 죽었다 인정? 지키지 맵게 감사합니다 오 예이! 벌써 이긴 나이스 샷 하..킬을 하려면은 스카도 써야되는데 비베이스도 써야되고 이번판에 스카를 써보자 스카가 그렇게 좋아졌다며? 여러분 사실 내가 지어냈어 아 왜 움직여! 왜 움직여! 하아 하아 내게 아 가지마 가지마 어어 내 소중한 일킬 멈춰 이 자식들 하아 아 왜 거기서 갑자기 움직여 하아 아 속상해 속상해 하아 소중한 일킬 이거 이렇게 부족해서도 치킨을 못먹으면 어떡하지 하아 융통성종동아 아니라 천사신줄 알았다 이거야 하아 아 나이스! 간줄 알았지? 간줄 알았지? 유후 아 저 시체 먹을까? 엄청난 운전실력 하아 으음 아 누가 자꾸 써놓은거야 아 진짜 내 샷발이야 하아 너무 아쉬운데 한 대만 한 대만 어허 이걸 잡아? 벌써 사킬했어 그런데 잠시 아 부서ав 아니 이거 좀 차가 사면 바뀌게 해주는 rede는거 아니야? 내가 이거 차 바꾸다가 머리가 나갈까 봐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어디 가징 어디 가징 어디 가면 안전하지 애매한 해우소에서 서클 한번 볼까 세 개 뽑았어 나는 그런 걸 돈 안 아끼는 사람이야 사실 펍치돈이라 막부분 발소리 난 것 같은데 해우소 어디 사람 있어 미친 나의 소중한 1킬이 되어줄 생각입니다 안 돼 라이딩으로 할까 아니야 위험하게 하지 말자 어디 갔지 허어 어 호접이다 세워 어 드라워 아 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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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드라우에서 그냥 골로 갈 뻔 서클 바껴요 허어 아싸 6킬 3도 살아있네 허어 공투가 세 개 드라우 쓸까 난 MK 지금 너무 살맞지 않아 아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아 나 복음 먹어야 되는데 타임 아 그래도 이거 못참는데 아 주변에 아 제발 세우지 말고 그냥 가시면 안 돼 저 역주인 중인데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되나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오우 뚝배기 먼저 아 그 방패 버려 블루전 수류탄 이게 보급총 뭐야 여러분 이것은 써야해 맞잖아 잠깐만요 저 잘 먹었는데 잠깐만요 누구세요 진짜 죽어 진짜 죽어 누구야 나 어딘지 모르겠어 어떡해 여러분 저쪽이다 제발 생각해서 할게요 제발요 자 다니시네 시여 아 그만 쏴 누가 재주면 안 쏴주나 사이가 까지 아 나 옥탄도 없는데 머리투탭 때린 것 같은데 원래 투탭이 안되나 MK는 아 저거 진짜 겁대가리 없이 계속 싸우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총을 맞아놓고 아 조졌는데? 한방에 잡아줘 아 모른척 냉선을 먹어야 되나? 내서!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있다 벙문 닫히는 거 본 사람 두명 찾았다 한명은 여깄나? 태우소 하나 화연보 하나 있다 왼쪽 하나 이 하나 하나 아 젠장 어디야? 왼쪽에 왔어? 이걸 쫓아와? 하 어이구 아이고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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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 어떡해 꽃이다 난 쓰면 그쪽으로 안 갔을 멍청아 멍청아지 아니 그 던지고 그만 과염지옥 불붙었네 아 진짜 소클버 다음 나도 같이 놀자 어 이거 샷건이다 이럴땐 천장에 맞춰 여러분 어때 활병 개꿀팁이지 나도 최근에 알았어 이렇게 애매할 때는 천장에 맞추니까 애들이 잘 죽더라고 그리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이게 맞냐 개구리 공법 아 나 저집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없는 모른척하면서 가서 죽일까 이거 봐 있지 어때 내 샷플 잘 쏜다 잘 쏜다 아 누구세요 아 왜 앞뒤로 있어 미친 아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아 나 갇혔어 왜 다 나한테 왔어 지금부터 기도 다들 제 주변에서 꺼지게 해주세요 아 제발 아씨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아 왜 다 주변에 주변에 있어 아 이거 어떻게 가야돼 미치겠네 진짜 아 아깝다 그냥 여기 담벼락이 끼고 있을걸 괜히 방까지 가려고 했다 나의 배치는 고드나우지 않을까 플레이는 진짜 안떠 뭐야 뭐라 플레 이게 산가 마스트컵 방지겠는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